왔다 갔다 왔다 왔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시간은 다시 오신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시간은 저희는 show me the money 7의 기준으로 계속 응원해 드릴게요 저희가 뮤직비디오에서 어떻게든 간식이 있나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들은 근데 우리는 모든 그런 멤버들을 찾아서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모르고 그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알게 된거죠? 제 제공서와 제공서비스도 이 분은 아무도 누군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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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이름은... ARK? 막 그런건데 뵈는 15살이 저렸더라구요 오오 15살? 그리고 한국의 그 장소가 ㅇㅇ 나 알게 된 시스템은 다를테나와데 근데 15살이라면 14살 아 13살이네? 야... 철거 그래서 이 형은 어린이네 너무 어린이네 내가 어떻게 할게 여러분들도 가랍게 설명을 해봤어 웃음을 했었고 알겠는데도 근데 저희는 고민해봐 그래서 좀 더 오래가볼수 샤비 저거한테! 나 너무 무서워! 좋아, 맨! 이게 내 월요일이야, 알겠지? 내가 이걸 시청해 주시기 전에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워 자, 가자! 15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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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쒸! 오, 디아크! 그 이름은 내가! 애기야, 애기 다들 아기야 허벅지, 쟈! jinnn 요~~~ 어우!!!! 계속 많은가 쇼크가 되었네요 너무 쉬워요 띠니, 그런 성향을 너너때로 알려줘 정말 그 성향으로 여행으로 경험이 있는 거 같긴 한데 근데 이 얼굴은 15살은 15살이요 너? 형은 만족스러워! 알겠습니까? 안감하고 아무튼 존경한 혜택! 존경한 혜택! 존경한 혜택! 아하! 시, 이리갚아 스웩이 와우, 외부가 3개 국어 외부가 15개 국어를 3개 국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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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뭐하는 거야? 제이어스 어허헣헣허허허헣hh 으허허헣헣헣허헣 pretty 렛츠고 Die diabetes 어으 니 своим 에이 으응 흐 cameras 은나 해명 요나 셋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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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 .... 이오이지료 오,이거. 어,이거. 와우. 오, 상인밥 Dave. 오,이거! 너무 잘한다. 와아, these are the rallium. 오오 오오오오오? 정말, 정말. 얘 정말 쟈구만 봐라 요오오 호임보이 이 사람을 얘기해 주시길 바랄까? 난 너는 잘 부르기지 않아 야, 브로 그 얘가 그 쇼를 보여준다 그 얘가 그 쇼를 보여준다면 그 쇼를 쇼를 보여준다 그 쇼를 보여준다 15살이 그 쇼를 보여준다 그 쇼를 보여준다 그 쇼를 보여준다 그 쇼를 보여준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는게 그 쇼를 15살이잖아? 그 쇼를 보여준다 제가 봤을때부터는 저는 정말 정치적이지 않때문에 정치적이지 않때문에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크리티시즘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랩 스타일, 랩 스타일, 랩 스타일, 랩 스타일, 랩 스타일, 랩 스타일,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짝 그 점은 계층적이지 않나 이제 해야되면 랩 스타일, 랩 스타일 아니 Louis 직접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